다음은 기본작업의 조건부서식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건부서식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서 제목을 뺀 A4부터 시작하셔서 G15 영역을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범위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범위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위쪽에 있는 제목은 꼭 조건부서식에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하셔서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간혹 어떤 사용자는 거꾸로 범위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전혀 다른 위치에 조건부서식이 적용이 되니까 딱 범위 정하시는 것은 제목을 뺀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지정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범위를 지정하셨다면 홈탭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서식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면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합니다. 직위의 필드에 가셔서 차장이면서, 뭐뭐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를 입력하시고 함수를 입력할 건데요. 함수의 이름은 end란 함수입니다.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할 때란 함수이고요. 첫 번째 조건은 직위의 데이터가 있는 C4를 선택하는데요. C4를 선택하면 달라 C, 달라 4라고요.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딱 오로지 C4 하나만 비교하겠다라는 건데요. 저희는 C4, C5, C6, C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하시면 4 앞에는 달라만 지우셔도 되고요. 또는 F4라는 키를 이용하셔서 C10만 고정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데이터가 차장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두 번째 총급여가 있는 C4세를 클릭하고요. 마찬가지로 4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 그 값이 미만 작습니까? 500만원에 해당한 5를 입력하시고 0을 1, 2, 3, 1, 2, 3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두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현재 문제에 나와 있는 글꼬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꼬 색깔을 표준색에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색깔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A4부터 시작하셔서 F14 영역을 선택합니다. 제품 코드가 P 또는 S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등호 입력합니다. P 또는 S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다음 왼쪽에 한 글자가 LEFT 함수를 사용합니다. 체험 코드에 가서 C4에 가서 C10에 있지만 생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4 앞에는 달란을 지우시고요. 그 값을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P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P를 대문자 P 입력하시고 심표 마찬가지로 LEFT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체험 코드를 선택하되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C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문제에 나와 있는 S와 같습니까? 그리고 나서 OR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P 또는 S이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행 전체에 대한 배경 색깔을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녹색명을 확인이 안 되신다면 무늬색에 가셔서 내가 선택한 이름이 녹색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무늬색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 배경 색깔에서 녹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 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P 또는 S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행 전체가 이렇게 녹색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작성한 내용을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적용하는 것을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셨는데 잘못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홈에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규칙 지우기 가셔서 시트 전체나 선택한 셀에 대한 규칙을 지울 수 있고요. 또는 규칙 관리에 가셔서 내가 작성한 규칙을 선택하고 삭제하시거나 또는 편집을 클릭하셔서 잘못 작성한 부분을 수정하셔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